벽돌 벽돌 잡자마자 바로 벽돌 벽돌 무모한 돌진 대약살 전장 타락 타락격돌 전투장비 벽돌 아까 타락 병폭이 생각나네요 강타랑 대약살은 맨날 같이 잡히더라 저거 의외죠? 첨탑이기 때문인가? 천둥 천둥 하얘아 전투장비 강화합시다 타락이기 침탑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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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이기 침탑이기 침탑이기 아..이게..이게..이거 왜이렇게 잡히냐 진짜 아니 이거.. 태약살 강타가 따로 잡히는 꼬라지를 못보네 진짜 이건 첨탈 삽 이걸 삽이 삽 음 보스에서는 타락도 못쓰겠구만 몸방 넣을까? 아아 뭐야 안 넣었네 넣지마 그러면 오리아르콘 대 333님 관로 감사합니다 삽으로 가지를 뽑자 그거 외엔 방법이 없다 사실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압 육압 보스전에서 육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물카 나 오리아르콘이구나 나 오리아르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진화 나왔다 타열도 나왔다 진화는 격돌때면 못쓰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야 뭐 쓰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진화 야 뭐 결과적으로는 진화는 억실 잘했네 근데 얘네들 나왔을 것 같으면 가즈가 꼭 필요할까요? 야 뭐 꼭 필요하긴 하지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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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때문에 어지러움 빨리 빠져서 좋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있다니 삽이 진짜 애매하죠 강화도 못하고 삽제를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한 개 돌파 답은 이것뿐이다 단 하나의 킹맹성 대신 귀여운 룬시비 면세를 드리겠습니다 뭐 쎄 플랫피슈님 맞았습니다 두개 히메우 킹맹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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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ㅑ ㅇㅑ5가 어디야 창공 실행을 준다고요? 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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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 화영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딜 넣을 거 화영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암몰라 쟤몰 집을 거야 룬피랑이들 룬피 전장? 룬피 전장 개꿀이잖아 이러면 이제 그거 꼭 필요하다 저거 다 태우는 거 핸드 다 태우는 거 절실하다 진짜 없으면 뒤진다 바로 상점 가고 뭐 대충 가다가 죽을 거 같으니까 그 뒤는 생각하지 말자 유가 몰래 휘발성 많이 썼습니다 제물 전장 타락 기사회생이 언제 잡힐란가 언제까지 힘없이 한도를 써야 하는가 힘없는 한계돌프 다 있는거잖아 다 있는거잖아 20승차 성료를 얼만데요 쟤몰 진화 아 아유 진화 지금 쓸모도 없고 오리아르 콘이란다 타락이다 괜히 썼나 괜히 썼나 야 격돌 왜 안써지 흠 오리알 콘 실거바늘요 실거바늘이 좋죠 걔가 등급이 더 높아요 근데 뭐 오리알 콘이 더 좋을 때도 있긴 하죠 난관 나왔는데 기사회생이 안나오네 예 예 격돌이라도 하나 더 쓰자 지금 남아있는게 이거밖에 없다 케미컬 예 몸풀기라도 있어야 한계돌파 돌릴 수 있는데 예 뻣빛 민망하십니다 한계돌파가 뭐라도 하려면 저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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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한돌만큼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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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벽돌...벽돌 두장 저거 어떻게 하지? 아 내 육압! 육압 쓸걸 히힣 히힣 아씨 몸박이다. 몸박 왜 다 쓰냐? 그래도 쓸까? 안 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프다 육압 써도 별 효과 없었다 이거 한돌도 쓰기 힘들고 얼마 못 가서 죽겠군 지옥불 킬각 빨리 볼 수 있죠 한계 돌파랑 상성 볼 수도 있고 뭘 만나도 죽을 것 같은데 첫 턴에 재물 잡히지 않는 한 백 역겨워 재물 전장 타락 어 소수여병 같습니다 이제 격돌도 싹 다 벽돌되고 28댈 그래도 이번 턴은 벽돌 쓸 수 있네 21댈 16댈 대회원 인명하십니다 킹옥불 어 마법꽃 이도류 격돌 이도류 몸박 뭐 이런거 되지 킹도류 아니 캐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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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죽는다고요 캐틀벨 진짜 너무 좋은데 내가 살 수가 없네 운동을 할 수가 없네 운동을 할 수가 없네 아 다행히 나갔습니다. 아잇 재물 규각이잖아 이거 아잇 재물 아잇 킹옥불 타락인데 흘려보내기 쓸까 재물 때문에 이도류 벽돌 못쓰죠 아잇 불에서 할게 저렇게 많아 힘 아잇 g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풀기는 한계돌파랑 같이 쓰고. 잠깐만 한 돌 뺏기는데? 지옥불 가져가야 되는데? 제발요. 제발 님 지옥불 가져가세요. 제발. 휴. 몸풀 한 돌. 수비 갖다 버리고. 이도류 격돌. 예. 뒤져. 진짜 저거 한 돌 가져갔으면. 답도 없었네. 명치 달린다. 제물 또 나왔어? 어둠의 포옹이 제일 낫겠죠. 타락 어포. 룸피오. 키카드 빨리 돌릴 때 좋고. 충매처럼. 상왕타는 카드 써야 될 때도 좋죠. 어포가 제일 낫겠죠. 저열. 룸피가 저거. 부상 같은 상태 이상. 아유. 또 엘리트 길막하고 있다. 상태 이상 못 지울 때는 진짜 안 좋은데. 구급상자 리뮴. 아유. 타락이다. 젠장. 저맥은 코스트. 코스트 내고 지워야 돼요. 별 도움 안 돼요. 히히우물. 해볼까? 가지가자. 가엾게도 가지 코인을 타버린 덱. 다운 턴 데 지옥불 킬강 나오죠. 첸벨 아 그래 뭐 첸벨 좋지 붕대 감기 비밀기술 순수 순수 알차게 챙겼다 상점에서 어차피 가지나갔자 못사 타격 제거하고 타격 지우지 말까 아니야 타격 지우고 이도류 격돌 해야지 격돌댁입니다 지옥불 지옥불 일회용입니다 어차피 수비 카드는 다 타기 때문에 딜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일회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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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뭐야 전장 어디갔어 전장 빠졌네 파워 주문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차 못 살까 아 기사생 당연히 기사생이지 최단 최단에서 한개 돌파 돌려야지 근데 참호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몸박도 있고 몸박 덱처럼 풀러가도 이상할게 없네 대기 재물가시 돌릴까 재물가시 돌리자 시원하다 이게 아이언클 레드지 빼더런 공격 포션 사열 클로스라인 천둥 아 북모까지 투합을 오네 기사생을 아 잠깐만 몸풀기 아 몸풀기는 세지 전사님 반갑습니다 파워카드 써야되니까 재물 돌리고 한개 돌파가 힘을 못 쐬 한개 돌파가 힘을 못 쐬 이렇게 돌리고 저거 뭐야 전장 가져오고 저거 뭐야 전장 가져오고 몸박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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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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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로 지우고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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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 몸박 몸박 신속 포션 타락뜰 한돌 강화해도 저거 타니까 아씨 저 열 까먹었다 히 정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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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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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돌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수가 없네 돈이 쪼가 모자라요 아 이거 타락 태울 수도 없고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둠의 포옹 아직 못썼는데 1000시간밖에 안했어요 아 어둠의 포옹 언제 나오냐 이거 유갑은 어차피 타니까 쓰고 그러면 여기서 이도류 몸바까지 쓰자 전투 장비도 안나오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글쎄요 보스 얻자진 보스 잡을 때 장작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보스 핑핑이야 아씨 아 핑핑이면 또 안되잖아 이것도 기사생 1층에서도 잡을만하죠 기사생 1층에서도 잡을만하죠 아 아 보스가 저거 핑핑이면은 이거 안되잖아 아 에 졸라 타봤네 이거 아 쟤들은 한도를 한번만 돌려도 잡으니까요 아 징끈짚고 천천히 갈까요 차모님 그립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아 아 차모님 징끈으로 덱정리하면서 천천히 갑시다 달팽이니까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비밀 기술 비밀 기술 기사생 그냥 시계 돌릴까 붕대 대충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붕대 대충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근데 저게 마침 나왔네요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징끈짚고 천천히 갑시다 스크롸짚고 터락도 못쓰네 미도류는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이번 턴에 타락 쓰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사신이다 한 돌 돌릴 거니까 충격파도 필요하려나 하겠죠 어차피 치우면 되니까 그러면은 징끈 강호하고 아니면은 힘을 올릴까 캐틀벨로 한계 돌파 빨리 돌게 진정한 끈기는 전투장비로 강화할 수 있긴 한데 사실 나온 거는 진짜 희망적이네요 이거 전투에서 체력을 안 잃을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 달팽이 깰 수 있겠다. 이러면 달팽이 깰 수 있겠다. 4신으로 끝날 겁니다. 룬 피라미드 발동하는 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 깰 수 있겠다. 달팽이 깰 수 있겠다. 달팽이 하니까리. 얘도 비슷하게 해 갈려나? 얘도 2페이즈 있잖아요 첸벨 비밀 기술로 재물 가져오고 이번엔 징끈 제대로 살아있다 아 내 몸풀기 타도 되지 타도 되는데 그래 몸풀기 타도 되지 한 돌 탔으면 그건 다시 해야죠 천둥 있죠? 강타 지고도 대신 천둥 없네 이제 한 돌 몇 턴 돌릴 수 있죠 한 돌 침끈 한 돌 위로료 한 돌 사신 한 돌 삼탑에 사신 한 돌 사신 천사 딜 죽음의 천사 크크크 아씨 점수 쓰레기다 클리어 와 시공간이 오그라든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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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사신 안 나왔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사신이 해냈네요 오 오 와 에고 사신을 씁니다 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